반갑습니다 양심 얘기를 좀 몰아서 한번 해보자 맹자에 보면 맹자의 항문의 항문의 도는 항문의 도는 뭐냐 하나밖에 없다 구 방심이다 이게 답니다 항문의 도는 다른게 없다 구 방심이다 방심 이게 뭘까요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거다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거다 근데 이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 맹자가 말한 그 전에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면 본심 맹자가 본심 양심 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심 이 나라 천부경에서도 본심이라고 하죠 양심 사람들은 닭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자기 본심 양심 잃어버리고는 찾을 생각도 안한다 요 얘기하다 나온 얘기기 때문에 항문의 도는 다를 게 없다 잃어버린 그 마음 양심만 다시 되찾으면 된다 양심만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지와 아집에 빠져있는 탐진치에 가려져 있는 보리심 보리심만 다시 되찾으면 된다 똑같은 거에요 하나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보리심 양심 본심 기독교식으로 얘기할까요 성령 이걸 성스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에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도는 성령 기독교식으로 기독교 성령을 온전히 부흥하면 되는 거에요 이게 지금 뭐에요 기독교의 도는 다를 게 없다 구하는 부흥시켜라 성령을 부흥시켜라 잃어버렸던 그 마음 성령을 부흥시켜라 이 소리밖에 아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려져 있는 그 마음 보리심을 다시 되밝혀라 양심을 구현해라 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할 거는 이걸 글로 이렇게 읽으면 뭔 맛이 있어요 내 안에 우주랑 직통하는 성스러운 영 성스러운 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성스러운 영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천부경에 말한 태양처럼 광명한 본심 불교에서 말한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 이게 내 안에 진짜 있다는 거를 아는 게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타라니까요 공부는 아공 복공 구공 공부했는데 양심이 안 나온다 꽝인 거죠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공부했는데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마음 비우고 앉아 있을 때 내 속에 양심이 있다는 걸 모르겠다 꽝인 겁니다 내 정신에서 양심이 안 나온다 꽝입니다 이 얘기에요 공부의 핵심은 천부경에도 나오는 태양 악명 태양의 그런 광명함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본심 그래서 그 본심 찾는 게 수행이다 찾으면 애지중지 잘 키워나가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는 뭐예요 도노는 그 양심 찾는 거를 도노 그러는 점수는 그 양심을 지금 잃어버린 마음이라 실제로 잃어버릴 순 없지만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마음이라는 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 탐진치 욕심 때문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정밀히 말하면 무지와 아집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니까 자 무지와 아집을 초월에 있는 무지와 아집에 절대 가려질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리심 양심 본심은 그 자리 찾는 게 도노 이 자리는 단박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단박 쉽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역시 열심히 점수를 해 가다 보면 언젠가 단박 알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온전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 의식의 가장 깊은 바다의 심해처럼 의식의 가장 깊은 차원에 광명한 순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때묻지 않은 순수 의식 양심 그 자체인 순수 의식 양심은 타고난 좋은 마음이 있고 본심은 가장 우리 마음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거는 왜 도노라고 하느냐 원래 있으니까 원래 광명하니까 그러면 닦는 건 왜 점수 점차라고 하느냐 그거를 그 마음은 원래 조금 더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도 더럽힐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옛날 선사들이 허공을 더럽혀봐라 이러잖아요 허공을 더럽혀봐라 즉 공간을 더럽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아무리 더럽혀도 이 공간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더러워지지 공간이 더럽혀질 수 있냐 그죠 대행사님식으로 말하면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더럽힐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거리를 아무리 다해도 그 더러운 짓인 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생각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감정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추한 생각 추한 감정 먹을 수는 있잖아요 추한 행동 할 수는 있어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는 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짜리 그 주인공 보리심을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 원여 스님이 강조한 대승기신화에서는 일심 한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둘이 나뉠 수 없는 그 한마음 한마음이요 한마음 양심 본심 이게 하나다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 제가 해드리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그 진리의 굴들을 제가 하나로 통합해 드린다 사실 우리가 다른 진리의 진리를 캐는 굴이 있다면 다른 진리를 캐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진리다 종교가 그 처음 입구에선 달라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한 진리 캐는 거지 두 진리가 없다 우주에 마음이 사람 마음이 한마음이지 두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의 가장 본바탕이 두릴 수가 없다 순수의식이라는 건요 애고마저 초월한 의식인데 거기 어떻게 둘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종교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 자리는 부처도 못 들어간다는 게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말도 못 들어가요 순수의식일 뿐인데 공적영지라고 하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그 자리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적영지 유교에서는요 허령지가 똑같죠 유교에서 양심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자리 불교는요 텅 비어 고요한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둘 다 뭐죠 텅 비었다는 게 한마음에서 이거예요 한마음에서 한이 텅 비었다는 거고 마음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텅 비었는데 알아차려요 이원성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죠 이원성을 떠나 있는데 좋다 싫다 나다 남이다가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의식은 있으니까 우주의 맨 밑바탕에는요 의식이 성성한 거야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그 의식을 하느님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을 밖에서 찾는 분들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본심 찾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하느님 자리인데 왜 성령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하느님 자리에요 양심이 하느님이다 보리심이 하느님이다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하느님이다 양심이 하느님이다 본심이 하느님이다 보리심이 하느님이다 내면에 있는 공적 영지 공적은 이미 애고를 떠난 거예요 거기 참나라고 공적 영지를 참나라고 하면 참나도 나 아니냐 하고 막 거품 무는데 애고에 빠져서 보니까 나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애고를 초월한 나예요 이걸 모릅니다 체험 안 하고 몰라요 공적은 이미 공적이란 말에서 이미 애고를 초월했다 나니 남이니를 초월했다 그런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데 저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동시에 지각이라고도 부르고 동시에 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본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나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 부모 미생 전에 나 부모 미생 공적 나 영지 이거 이렇게 쉬운데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또 하나님 갖고 또 싸우니까 하느님이 하나님이다 싸우지 마시라 이슬람 알라가 하느님이다 이슬람 수피들 이슬람의 수피들이 도달하는 그 신의식이 다른 의식이 있냐 하나도 아니에요 다 알라 그 자리에요 이슬람 뭐 코란이나 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수피들이 돗닦는 수피들은 똑같아요 수피나 저기 수도사들이나 이쪽에 선사들 공부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공부해서 한 의식을 체험해요 자기 내면에서 무화지경에 들어가서 무화지경 공적 무화지경에 들어갔는데 그럼 존재가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냥 텅빔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텅빔이지 그럼 그 자리를 뭐라고 해요 스피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 자리를 신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죠 그럼 신이라는 그 용어가 뭐예요 그쪽 동네에서는 알라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라를 애고들이 막 이제 알라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만 사랑하고 막 애고들이 거기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럼 더럽힐 수 있는 거는 생각이고 관념이고 개념이지 그 자리는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본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여러분 내면에 그 자리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돌을 닦겠다 공부를 하겠다 뭐 영성공부를 한다 기독교를 한다 불교를 한다 유교를 한다 뉴에이지를 한다 다 똑같아요 모든 공부는 딱 하나예요 정신공부는 정신공부는 다 하나예요 내면에 그 자리 있으십니까 애고성을 초월했으니 자 요걸 요즘 말로 해볼까요 공적 허령 공적 허령 한 이걸 뭐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공적이니 허령이니 하나니 그쵸 보리니 볼래니 좋으니 성스러우니 요즘 말로 하면요 순수 그럼 마음 뒤에 붙은 마음은 다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영이라는 것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음 지각 영지 다 똑같죠 순수 의식 그러면 돼요 순수 의식 좀 강력하게 말하면 슈퍼 의식 근데 지금 텅 비었다는 측면에서는 순수 의식이 더 쉽게 알아지겠죠 순수 의식 순수 의식 여러분 의식의 가장 내면에 있는 인종도 상관없고 남녀노소 정교도 귀천도 다 상관없는 무식 유식도 상관없는 순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식의 가장 핵 나다 남이다도 없이 알아차리는 의식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 놈은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 그 내면에 있었죠 나라는 생각은 에고입니다 남하고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은 에고인데 그 생각도 어디서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어디서 일어났냐 의식에서 일어나요 그 의식이 순수 의식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자 순수 의식 보리심 이걸 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은 I am 현존하는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 누구에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현존하는 나 근데 I am 뒤에 나는 존재한단 말이지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짧고 크고 작고는 분별은 붙지 않은 즉 분별 없는 나 영원한 나 그게 영원한 나가 또 공적 영재에요 텅 비지 않고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텅 비어있는 나 순수한 나 그게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나 이게 순수 의식을 참나라고도 하는데 이걸 못 견딥니다 참나 참나가 뭔지도 모르고 고정불변한 나 아닌가요? 고정불변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고정불변의 애고에요 고정불변의 애고가 어디 있어요 생각감정 우감이 무상한데 부처님이 찾아보라는 대로 육군 찾아보면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이 현상계에서 나를 찾으니까 참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찾지 말하는 거죠 부처님 참나 귀한 주라는 참나가 사실은 참마음이에요 순수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참마음 아닙니까? 참마음 참된 때묻지 않은 참된 마음 참마음이 참나다 사실은 그게 순수 의식이다 나머지는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날로 날로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그 무상한 현상계를 알아차리고 있는 날로 날로 새로운 현상계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는 무상하지 않다 이 자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불변의 자리다 영혼의 자리다 텅 비어 있는 자리다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그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도 관심 없었습니다 하신 분이라도 오늘 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 바로 영성의 세계 정신공부의 세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명하게 올바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맹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조선시대 내내 모든 선비들이 외치던 게 왜 학문에 도는 그 방심이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마음 다시 찾는 거다 사실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애고는 잃어버린 거다 자 애고 입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그 마음을 다시 찾을 때 다시 찾을 때 불교식으로 넌 잃어버린 적이 없어 본래 그 자리에 있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기독교식으로 어 잃어버렸지 성령 받아라 다시 받아 뭐가 차이가 나요? 똑같죠 원래 있었어요 왜? 성령이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성령 없이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요? 그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느님의 영 없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울고 웃고 할 수 있다고요?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소리인데요? 하느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내 마음에는 안 계시다고요? 하느님이 안 계신데 내 땅구멍이 지금 온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고요? 다 헛소리입니다 하느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또 임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식 I am 의식이 우리 영혼의 밑바탕입니다 그 자리 아닌 게 제일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성령 찾아야 돼요 성령 성령 모르면 기독교는 다 허당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공부하고 아 진짜 황당한 규리가 지금 전세계 기독교를 그 자주 유지하고 있던데요 성령은 오순절 때나 역사하셨지 지금은 성경 말씀만 따르면 된대요 성령 안 받아도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쳤죠 성령을 안 받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성령 받아라 하셨고 예수님 말을 친히 들은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했죠 니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뭘 할 거냐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게 해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원죄를 사해주고 니네가 사해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원죄는 사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원죄가 사해진다는게 뭐에요? 성령 모르고 살다가 성령 받는 것을 원죄가 사해지다고 해요 여전히 나의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원죄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원죄만 사해지는 거에요 즉 그 얘기 뭐냐 도노를 한 사람들은 불교에서 도노한 사람 양심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가 됐죠 잃어버린 하나님하고 다시 잃어버렸는데 양심하고 소통하게 됐죠 이게 원죄 사해지인 거에요 맹자에 나온 그 방심 잃어버렸던 내 양심 다시 찾은 게 귀하고 귀한 그 순간이고 그게 기독교식으로 원죄 사해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가 죄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죄가 풀릴 거다 한소리가 니네가 성령 받게 해줘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너네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삶의 본보기가 되져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 참나 찾으세요 참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사랑과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정의 남에게 죄 못 짓겠고 예절 남한테 겸손한 조화를 이루며 지혜 자명한 걸 자명하다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는 그 양심 찾으세요 그 양심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성교육이라고 양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성교육은 다 엉터리에요 그건 주입식으로 찍어내는 거에요 양심도 찍어낸다고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다 엉터리에요 우리가 하늘한테서 받은 순수의식이 양심인 거지 다른 양심이 없어요 순수의식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인성이 개발되지 않고 성령과 하나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보리심 진리의 그 마음을 되찾아 가지고 부처가 보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양심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지 하나님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에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양심도 다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보리심도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유교 양심에 뭐가 들어있죠 양심 안에 인의의 지가 들어있잖아요 인의의 지의 진리 그럼 인이 뭔데요 사랑하라 의 정의로워라 예 조화로워라 지 지혜로워라 그럼 보리심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포시 사랑하라 지게 정의로워라 인욕 조화를 이뤄라 정진 부지런해라 선정 깨어있어라 지혜 자명해라 성령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을까요 사랑과 정이죠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그리고요 지혜로워라 뭐가 달라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성실해라 똑같아요 사랑은 인내하고 인욕바람이 그렇죠 온유하고 따뜻함 그렇죠 불의를 미워하고 늘 지혜를 진리를 좋아하고 그 육바람이 꽉 찬 그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뭐에요 사실은 그게 성령이에요 양심 진리의 마음이다 성령 안에는 진리가 원래 갖춰져 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원래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의 진리를 끌어내는 게 수도입니다 수행입니다 마음 공공이 모든 종교가 하나에요 소크라테스가 내면에 있는 다이몬의 소리를 든다 그래요 다이몬이 뭐에요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신령한 영이요 신이요 작은 신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신이요 그 다이몬이 뭐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한테 어려서부터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찜찜하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계속 안에서 신호를 울렸어요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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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명한 짓을 하면 안 말려요 그럼 자명 자명 누른 거랑 같죠 이상한 짓을 하면 찜찜 찜찜 소크라테스가 신기했어요 이상한 짓만 하려고 하면 찜찜 찜찜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이 신성의 기준이 신 안에 있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 안에 있는 잣대 그게 뭐냐 그 자명한 진리의 기준이 뭐냐 뭐가 선이냐 이게 선의 기준일 텐데 그걸 평생 이용한 거에요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분이 영성진행이 높다는 것은 어려서 양심의 소리 자명 찜찜의 신호가 잘 느껴지는 사람일 뿐이에요 잘 느껴지다 보니까 왜 어떤 경우에 자명하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 찜찜하다고 하냐 같은 상황인데도 왜 또 다르게 말할 때도 있느냐 그 신호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하느님이 기분 나쁘면 찜찜해 버리고 기분 좋으면 자명할까요 우리처럼 애고가 없는 자리인데 순수의식인데 애고가 없는 이 의식이 왜 우리 내면에서 어떨 땐 자명하다고 하고 어떨 땐 찜찜하다고 어떨 땐 가서 죽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사르라고 하냐 말이죠 그걸 연구한 게 이니에이지 육바람일 사랑과 정의 서양 철학에서 뭐였죠 다이몬 다이몬 내면에서 그 울려퍼지는 그 진리의 기준이 뭐라고 본 거예요 진선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라고 본 겁니다 모든 성인들은 자기 내면에서 예수님도 I am 자기 안에서 양심을 찾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서 알아차리는 자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면 알아차리고 있죠 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경전의 삼일신고에 하나님이 너의 뇌 속에 내려가 계시다 하는 게 상단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차린다면 그 양심의 마음이 증폭돼서 퍼지기는 여기서 하니까 여기라고 해도 맞아요 여기서 이 이미지가 폭발하니까 여기서 육바람이 터져 나오니까 씨앗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알아차린 의식 이 알아차린 의식이 이 중단전에서 희노애락으로 구체적으로 잘 증폭돼서 에너지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차리긴 여기서 알아차리 여기라고 해도 되고 여기라고 해도 돼요 이 하늘과 땅 여기 사람은 머리가 하늘이고 배는 땅이잖아요 천지가 항상 함께 공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작용은 여기서 양심의 본체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양심의 본체는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작용도 일어나요 근데 그 작용이 구체적으로 증폭돼서 마음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핵은 여기 있다 작용은 여기서 구체화된다 여기가 뿌리면 여기서 꽃도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에너지를 받아서 하단전에서 에너지 받아서 하단전에서 에너지 대주니까 상단전에서 여기서 이게 씨앗이 돼서 여기서부터 터져나오겠죠 싹이 뇌에서부터 싹이 나서 온전히 열매 맺고 꽃 피우기가 중단전에서 이루어져 사람이 몸이나 몸등이나 마음이나 두릴 수가 없죠 인류가 지금 들어야 할 소리가 이거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진리에 그 진리를 캐는 그 광부로서 제가 막장에서 모든 각 종교를 통합해서 그 거기서도 그 막장에서 제가 진리를 캐 본 소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둘이 아니고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없어요 모르고 공부하냐 알고 공부하냐지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의식과 안 싸워본 분이 없을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양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방해를 하느냐 이럴걸요 소시오패스도 양심 좀 더 벗어내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양심의 존재가 느껴질걸요 소시오패스들도 사이코패스도 타고나길 양심 양심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소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양심을 자꾸 몰아내는 사람이죠 몰아내 가지고 없진 않아요 있는 줄 아니까 양심의 찜찜한 거 계속 덮어서 마비시켜 가지고 무덤덤해지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양심의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자꾸 자꾸 들어 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예민해진 사람들이 보살이고 군자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런 인류도 있으면 이런 인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보살의 길을 인류의 올바른 길로 가장 고급진 길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답은 뭐냐 양심이 있다 양심만 잘하면 된다 학문의 돈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잃어버린 너의 본심 양심 다시 회복하면 된다 양심 구현이 답이다 양심이 살아나야 공부가 되고 있는 거다 지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양심이 안 살아나고 있다면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 홍의각당 신사만 되셔도 참나를 만나셨다면 참나를 만나셨다면 그 참나는 양심 덩어리인데 당장은 내 무지와 아집 때문에 내 탐신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양심이 덜 덜어날지 몰라도 양심의 핵심은 찾은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 양심을 잘 배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자 양심의 애를 낳았다면 지금 원래 온전한 양심이지만 원래 퍼펙트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양심이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싹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죠 키우는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 매뉴얼로 제가 14조를 제시하는 겁니다 14조 14조 매뉴얼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 키우는 거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 키우는 거 양심을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키워야죠 아공, 벗공, 구공의 진리로 육바람일의 진리로 즉 어떻게 키워요 양심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애고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줌으로써 그 육바람일을 같이 실천함으로써 참나를 거들어서 거두는 거예요 거들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원래 퍼펙트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레벨은 자꾸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 성숙이 점점점점 깊어져갑니다 원래 퍼펙트하지 시공을 초월한 양심은 순수의식은 손댈 데가 없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이 양심은 싹이 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애고 애고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애고를 통해 결국 양심은 발현되어야 되니까 성령은요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광명해도 성령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데 무지랑 아집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아집 때문에 수용을 못하면 내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도 지금 싹을 못 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척박한 땅을 만난 거니까 내 마음 땅에서 진리가 온전히 구현되는 게 예수님이 서원하셨던 거죠 기도하셨던 거죠 하늘에서 같이 순수의식이 하늘이에요 순수의식에서는 이미 진리가 온전합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은 내 마음 땅이에요 내 마음 땅에서 하늘에서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서원하셨죠 즉 이미 온전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이미 온전하지만 도노 이미 온전한 줄 아는 게 도노요 나날이 이 땅의 세계에서 마음의 땅에서 키워가는 게 점수입니다 양심 육아 매뉴얼이죠 실천지침 14조 홍인간 14조 자 이게 인류가 알아야 할 진리다 인류가 몇천 년간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정신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종교를 팠는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더라 여러분 시간 절약 하시는 거예요 공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티벳 불교가 대승 불교 센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 매뉴얼들 보리도 차재론 보리도 등론 뭐 해탈 장업론 수습 차재론 다 뭔데요 보리심 원래 우리 내면에 있는 절대적 보리심 진리의 마음 시공을 초월하는 이 진리의 마음을 절대적 보리심을 상대적 보리심 이 마음의 땅 현상계에서 육도의 세계에서 탐진체의 세계에서 갖고 가면서 구현시켜 가는 것 뿐입니다 그 구현시키는 레벨을 1지부터 10지 또 자량이 가행이 견도이 수도이 구경해가지고 뭐 오의체계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층이 성화 영화 뭔데요 층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으면 이미 예수님 같아야 되잖아요 층이 이래도 안 돼요 아직 이제 이제 싹이나 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성화 진리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랑과 정의로 양심의 진리로 키워가야 돼요 그러다 영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것도 부족해요 영화는 부활체 얻었다 영생의 몸 얻었다 밖에 안되고 몸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결국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완덕의 경지까지 또 카톨릭에서 말한 10단계 사랑의 10단계 레벨업을 해 가야 돼요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증거 있어요 유교도 유교도 군자부터 현인 군자 현인 성인 크게 나누면 군자 현인 성인 맹자는 여기 위에다 신인도 더 붙였어요 신인 신령한 사람 자 이런 레벨들 올라가는 게 뭔데요? 잃어버린 양심 얼마나 잘 찾았나 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원래 온전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자꾸 제가 왜 아느냐 지금 여러분 내면에 양심에 싹이 난 것 같습니까? 순수의식이 양심인 줄 알겠습니까? 학당에서 신사 드릴 때 참나만 각성했다고 드리잖아요 참나 각성하고 14조의 가르침을 숙취하시라고 하고 서원하시라고 하고 이게 불교식으로 원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을 발언하는 거예요 양심을 구현하겠다고 발언하는 게 원보리심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거죠 행보리심 참나 만났으면 싹은 난 거예요 신사 홍역당의 신사만 되면 싹은 난 거예요 내 안에 순수의식이 있다는 건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잘못 배양하면 양심인 줄 모르고 아공 아라한들 법공 견성도인들은요 양심인 줄 온전히 모릅니다 양심인 줄은 알죠 그런데 양심을 어떻게 배양하는지 모르니까 딱 고 자기 수준에 서 밖에 양심을 못 펼쳐요 양심을 더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개발하라는 거 14조의 진리 이것까지 겸해서 말씀드려야 저희가 신사를 드려요 이제 믿을만한 선비다 진리를 확신한 선비다 해가지고 신사드리는 정토로도 들어서셨습니다 신사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거 끝났잖아요 신사만 돼도 내 안에 있는 순수의식 부처랑도 예수님이랑도 예수님하고 우리랑 성령이 달라요 똑같은 성령이지 한 성령이라고 사도바오리 그랬죠 한 성령 한 보리심 한 불성인데 부처랑 불교에서 한 불성이지 두 불성인가요 유교에서 양심이 하나지 둘이에요 구현을 얼마나 해내느냐죠 그걸로 군자 현인 성인이 나뉘고 창의 성화 영화가 나뉘고 나뉘는 것 뿐이에요 불교의 오의체계가 나뉘고 재밌죠 진리를 확신한 선비만 되셔도 보세요 내가 원하면 순수의식 참나 만날 수 있죠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이 나한테 사르라고 한 십계명 말고 더 자명한 십사계명이라면 십사계명이고 십사진리 요건 다른 계명이에요 기존 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마라에요 이거는요 하라 하지 마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양심의 진리는 이러니까 너가 뭔가 판단할 때 요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라에요 너가 판단해서 하라에요 양심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는 이러니까 이 진리의 근거에서 너가 옳은지 그런지 너 영양껏 상황껏 판단해서 하라에요 기존의 십계명은요 뭘 하지 마라 불교의 온갖 개율들은요 술 먹지 마라 바로 결론으로 가죠 바로 결론에 집중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새로 신약에 해당되는 보금적 율법이라는 게 있죠 신약에서 말하는 즉 성령의 진리요 그게 지금 이겁니다 십사제입니다 그게 육바라멜이고 이니에이집니다 이거 육바라멜 그냥 더 자세히 써놓은 것 뿐이에요 육바라멜 이니에이지밖에 안 돼요 이게 뭔데요 그러면 육바라멜 이니에이지 즉 사랑과 정의에 입각해서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영양껏 상황껏 술을 마실지 말지 결정해서 하랍니다 이게 신약의 시대이고 구약은요 결과를 통제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신약은요 내면을 통제합니다 성령 받았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그게 구약과 신약이죠 이게 동양에서 오면 뭔지 아세요? 소승과 대승 소승은 계율로 통제합니다 대승은요 보리심 따라서 육바라멜 대로 하라는 거 근데 지금 대승 불교에서 보살개 받는다 그래요 그 보살개 읽어 보시면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소승적 율법을 또 보살개라고 해서 받고 있어요 그거 받아서 여러분 양심이 싹 틀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양심부터 싹 틀게 한 다음에 성령 받아라 한 다음에 보리심 깨달아라 한 다음에 양심 깨달아라 한 다음에 이니에지대로 사는 법이 양심이 좋아할 거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해 봐라 그게 보살심이다 보살개 지금 뭐 그 5개 10중개 10개 중개랑 48경개 읽어 보세요 제 양심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 계율들에 동의하지 않는 게 많아요 제가 보살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죠 참고하세요 그런 무궁개율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해 가지고 그게 법입니까? 법 밖에 안 돼요 법이라는 건 행위만 통제에요 그러면 그 법망만 피하면 괜찮은 거예요 법망만 피하면 양심이 부끄러운줄 몰라요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신약시대에요 그게 대승입니다 개율로 잡아가지고 지키는 건 인류가 유치할 때 하는 거예요 유치할 때 하는 게 어렸을 때 사립한다 못 하니까 해! 하지마! 결과를 통제해야 됩니다 인간이 미성숙하면 결과를 통제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기유를 강조하는 종교는 지금도 기유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동양으로 말하면 후천시대로 못 나간 거예요 선천시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후천시대 대승시대 신약의 시대는 즉 개벽의 시대는 요즘 물병자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양심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충실하게 성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심이지만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왜? 나와 남을 초월한 순수의식에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명령이고 공적인 명령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참나가 내 것이 아니에요 우주적 나를 지금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도 한의식이니까 나라고 불러주는 거지 내 애고의 뿔이니까 나라고 부르지 애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그게 양심이고 보리심이고 성령이고 한마음이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만 주인공 믿고 맡기고 살아가라 이 소리에 다 끝난 거예요 양심에 믿고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에 믿고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을 하건 보리심에 믿고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개울만 따르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온다고요 개울만 따르다는 건 지금 유치한 신앙이니까 가르침이니까 성숙한 존재는 너 양심 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진짜 아니에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벌점 상 벌 상 벌 이렇게만 하세요 양심 개발될까요 아니요 상 받아서 좋고 벌 받아서 안 좋다는 홀이 피해의 마음만 개발되요 욕심만 개발되요 이대로 개발되면 잘못하면 소시오패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양심에 따져봐서 양심 있으시잖아요 양심에 부끄러움 하지 마시고 양심에 당당함 하세요 이게 신약의 시대고 후천 시대고 이게 개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승이라고 해서 보살계에서 막 그 개율 58개 주면 안 받은 것보다는 좀 더 양심각성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양심각성은 그런게 아니다 바로 견성하게 해줘야지 견성해라 하는게 양심각성이에요 성령 받아라 하는게 양심각성이에요 유교 선비들이 왜 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내면에 들어가서 허령지각 순수의식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이니에지가 나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이니에지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막 만들어낸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내 욕심을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무지와 아집을 율법과 조화를 시키고 있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잘못 잘못된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에고가 탐진치의 존재인데 에고도로 에고도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탐진치가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내고 포장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남이 볼까 가리고 보기 좋은 거는요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추한 건 가리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거밖에 뭘 더해요 에고한테 맡겨놨으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본심을 찾기 못 도와줬으니까 자 다 지도자 탓이다 성령 성령과 바로 만나게 못해준 목자 탓이요 바로 견성 못 시켜준 그 보살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 선지식들이 잘못한 겁니다 양심 바로 일깨워주지 못한 그 군자가 덜군자여서 국민들이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 재밌으신가요 저한테는 항상 절박한 얘기인데 이게 절박하시면 여러분들도 멀리 오신 겁니다 내면의 양심을 보신 거예요 온전히 봐야 다 본 게 아니잖아요 아 내 안에 나 이상의 마음이 있네 그 참나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참나에 집중하니까 묘하게 관대해지네 자비로워지네 뭔가 인욕이 잘 되네 거기서 정진력이 나오고 신이 통하네 나 이상의 정진력이 나오네 이상하게 참나 접속을 했더니 나 이상의 정진력이 나오네 못 참을 일이었는데 나 이상의 인내력이 나오네 내가 평소에 너무 나 내 거 남한테 나누는 사람이 아닌데 접속했더니 나눠지돼 내 유혹이 되게 약한 사람인데 접속했더니 이상하게 죄를 안 짓게 되대 절제가 되대 신통하네 내 힘으로 못 했을 것 같은데 되네 그게 양심의 힘이라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자 보세요 이게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순수한 전제감이라면요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학당 로고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 소개해 드릴게요 텅 빈 텅 빈 원을요 순수한 전제감으로 보시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공적이에요 이 한 점을 영지로 봐주세요 신령한 알아차림이죠 뭘 알아차리냐 I am 내가 스스로 현존한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나라는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텅 비어있을 땐 여러분 텅 비어있으면서 알아차리세요 그런데 텅 빈이 더 커요 자 이렇게 하면 공적 영지 영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지인데 공적 제가 이전에 강의 때 이렇게 시킨 적도 있어요 읽어보시라고 공적 영지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그 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주가 될 때는 공적 영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차린다는 거는요 벌써 대상이 있어요 뭘 알아차리냐면 자 상 나 아 정을 알아차려요 불교식으로 자 알아차릴 때 벌써 이 알아차리는 자리가 나오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내가 영원하고 나이고 참나이면서 영원하고 청정하고 지복이다 라고 알아차려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직관을 해요 이게 직관입니다 참나 이미 영지가요 직관을 하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더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공적이 더 줍니다 이게 공적 영지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명상을 하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 텅 빈 상태에서 순수 존재감일 때가 있고 이때 접속했을 때가 있고 이쪽에 접속하면 에너지 때가 좀 달라요 접속하면 텅 비어있는 중에도요 생생합니다 의식이 자 이때의 차이는 뭐냐 이때는 곧장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때는 곧장 생각을 못 일으켜요 더 무의식 상태입니다 이쪽은 의식 상태고 무의식 속에서 초의식을 만나고 있고요 의식 속에서 초의식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의식을 순수 의식이 초의식입니다 이 초월적인 의식 순수 의식이 바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바로 생각감정 오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 힘이 커져서 그래서 이때를 동양에서 무극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다 여기서 나왔다 우주가 실질적으로 나온 꼭지점은 IM 상태예요 이 한 점에서 우주가 나와요 우주 있기 전에 이 텅 빈 공적영지가 무극이고요 그래서 천부경 우리는 민족 천부경 시작이 어때요 없음에서 일심 후 하나가 나왔다 그 하나가 나오자 열이 생겼다 하는 건요 하나가 생기면 벌써 둘이 둘 셋 넷 다섯 열이 다 나오는 겁니다 상라가정을 이미 직관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나라는 존재감 안에는 이미 뭐가 있겠어요 내면에 직관적으로 뭘 어떤 마음속이겠어요 영원하고 청정하며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는 내가 현존한다라는 직관이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IM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이 상태가 하느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지금 바로 하느님이라는 증거예요 멸진정 때 주로 순수 존재감에 집중한 상태고 사선정일 때는 사선정은 알아차림에 집중한 상태입니다 사선정에서는 바로 한 생각 일으켜서 신통을 부릴 수가 있어요 한 생각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멸진정은 이 상태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의식 의식과 접속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주 태초의 우주 상태에 접속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주가 현재 어떻게 창조되고 굴러가고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에서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이라면 믿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 재밌게 이러면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순수한 존재감 무극 나라는 존재감 태극 에고는 뭘까요? 미친 존재감 미쳤어요 그래서 자 나라는 존재감 순수한 존재감 무극 나라는 존재감 태극 에고는요 미친 존재감 이 나라는 존재감이 양심이거든요 태극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우리 내면에서 상라가정으로 또 상라가정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진리가 이때는 다 직관돼요 양심 상태에서는요 모든 진리가 직관되니까 인의의 지가 직관돼요 인의의 지 인의의 지 인의의 지가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충만해요 참나 상태는 에고는요 미친 존재감이죠 내 삶을 자주 의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미친 존재감 에고가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니 내 안에 있는 이 순수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해요 왜? 잃어버린 상태니까 이 잃어버린 상태의 참나를 찾지 못하고서 이 미쳐있는 에고를 여러분이 통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미친 존재한테 율법 잘 지키라고 그러면 율법을 미치게 잘 지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이미 잘못된 율법이다 원래 율법이라는 건 양심의 구현인데 양심과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율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주냐 하나님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남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해 되세요? 이거 하나 여담으로 힌두교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힌두교는요 이 무극 빼고는 다 저주예요 왜? 자 우주가 어디서 나왔어요? 태극에서 아이엠 나라는 존재감에서 우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혼만 없었으면 우주가 없었잖아요 인위해지고 뭐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힌두교가 왜 소승인지 아세요? 힌두교는 초기 불교랑 달리 법공을 강조하면서도 소승이에요 힌두교는 아공만 연구하니까 소승이죠 즉 에고의 실체 없음 현상계의 무상함을 주로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는 신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참나 브라만 다 연구했잖아요 근데 왜 소승이냐 법공까지 깨달아놓고 일체만법이 브라만에서 나온다 아트만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알아놓고 내면에 있는 신성까지 찾아놓고 왜 그 신성이 단순한 신성이 아니라 아공도 신성은 아니까 우주를 만드는 신성인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현상계를 초월하려고만 하느냐 알 아이엠 나라는 존재감을 혐오합니다 왜?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순수 진화 상태였을 거라고 순수한 존재감의 진화독존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죠 멸진정에서 만나는 즉 멸진정을 강조하고 수행을 해도 멸진정을 강조하고 무국을 강조합니다 마하라지나 마하르시나 다 비슷해요 근데 태극에 대한 혐오감은 마하라지가 심해요 마하라지는 아이엠을 아주 혐오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 원흉이다 이 놈만 없었으면 마하르시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긴 한데 마하르시는 결국은 초월해야 된다 결국은 소승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도 재밌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정교를 가지셨든 오늘 오늘 인류 지구의 영성을 한번 좀 끌어올려 보죠 지구의 영성을 한번 끌어올려 보죠 자 근데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 우리가 에고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에고로 미친 존재감 에고 자 여기는 IM 참나 참나는 지금 이제 순수한 존재감 나란한 존재감을 함께 표현한 겁니다 참나 자 그럼 이 참나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네 참나를 좀 이 점을 이렇게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거 아닐까요 한 점이 지금 아까는 오행으로 그려봤으니까 이번엔 육바라미로 그려볼까요 사랑 보시지게 인욕 전개 선정 지혜유 진리를 품고 있지 않을까요 보리심이라 보리심은 보리를 품고 있어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의 다른 이름이 이거 보리심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걸요 법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법신이 뭐죠 진리의 몸이죠 그럼 진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진리의 몸 아니에요 이 진리의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똑같아요 진리를 품고 있어야 성스러운 영이고 법신이요 보리심입니다 무슨 진리를 품고 있을까요 대승기신론에 나와요 대승기신론에 나와요 우리 한 마음 안에 어떤 진리의 성품이 있는지 육바라미로 법성이 있어요 육바라미로 법성이 있어서 에고의 세계에 마음을 펼쳐낼 때 어떻게 내요 육바라미로 육바라미로 마음을 펼치고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늘 지속적으로 육바라미로 육바라미로 우리 안에서 하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섯 방면으로 여섯 방면으로 원만하게 원만하게 양심을 계속 출동시켜주면 되겠죠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이 이렇게 출동하는 거를 불교에서 발보리심 그럽니다 보리심이 발동했다 보리심이 발동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보리심이란 거 육바라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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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출동이 공부에요 이 공부에 다라고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니에지 총출동 유교에서는 육바라미로 뭐라고 불러요 사단 네 가지 양심의 싹 이건 여섯 가지 양심의 싹이에요 네 가지 싹이 뭐죠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보시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보세요 보시 마음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명 자 보세요 보시 남이 측은하니까 주죠 측은지심이죠 지게 죄를 짓기 싫어서 그런 거죠 수호지심이죠 인욕 남을 참아주는 거죠 사양지심이죠 지혜는요 옳고 그름 따지는 십이지심이죠 그러려면요 선정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죠 이건 성실지심이죠 유교에서도 5단 따질 땐 성실지심이라고 합니다 태계 성악 10도에서 이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경 항상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죠 자 유교랑 불교가 뭐가 달라요 같은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공부해봤자 같은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자 육바람일 총출동이 뭐라고요 발보리심 사단 총출동이 사단 확충 유교 공부는 아까 학문의 도는 잃어버린 마음 되찾는 거다 다른 말로는 사단 확충 사단 총출동 밖에 없다 답은 불교는 보리심 결국 닦는 건 뭐다 불교는 대승 불교의 핵심은 육바람일 총출동 육바람일이 총출동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육바람일 총출동하게 되면 여러분이 깨달은 참나가 육바람일의 참나라는 걸 알겠죠 이때가 일지보살입니다 내 안에 육바람일이 늘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도 일지보살 다 되실 수 있어요 일지보살이 별게 아니에요 늘 육바람일이 총출동하면요 모를 수가 없겠죠 내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가 육바람일이라는 걸 모를 수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육바람일의 진리에 안주하는 양반을 일지보살이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은 깨닫겠죠 공적 영지에 영은 깨달은 양반들이 있겠죠 참나에는 확실히 안주한 양반 그러면 아공도인이나 법공도인들도 참나에는 안주해야겠죠 법공도인은 화두터진 견성도인하고요 아공도인은 아라한들이요 이 양반들도 이 참나에는 안주해 있어요 그쵸 아공은 열반 안주라고 하겠죠 열반 열반이라고도 부르고 참나라고도 부르겠지만 열반 참나 단순히 참나가 아니라 이 참나의 의미 참나란 말은 좋은데 참나의 의미를요 양심을 폐지하고 육바람일을 폐지하고 참나라고만 하면 지금 이 정도 안주밖에 안 되는데 일지에 안주는 구공도인은요 이 공안에 육바람일이 갖춰져 있는 거 알아서 가출구자 구공입니다 진리에 법신에 진짜 안주하게 돼요 이때 이 구공도인은 일지는 법신 안주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보리심 안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화환경 초발신 공도품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아라한이나 힌두교 성자들 마하르시 마하라지 같은 성자들 그리고 힌두교 도인들 그리고 화두터진 견성도인들 확철대 도인들은요 자나깨나 참나 열반자리가 의식에 흐릅니다 그 몰입도는 내가 탁발라가고 움직일 때는 좀 떨어지고 명상할 땐 깊어지고 그건 현상계에서의 구별일 뿐이에요 본체는 영원 불멸하다는 거 압니다 본체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이 도인들은 이제 확철되어 오고 해탈했네란 해탈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라한들은 해탈했다 이것만 해도 죽이니까 얼마나 어디냐 하지만 이런 거만 얻어도 어디냐 하지만 이게 육바라밀이 여기서 총출동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만행을 통해서 만행을 해봐야 돼요 온갖 사람들 만나고 별꼴 별짓 다 당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는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암자에 혼자 앉아 있어서 이해 되세요? 암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아공 복공이 다입니다 구공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지 않으면 안 돼요 수많은 다른 중생심들과 수작을 해보지 않고는 나랑 또 다른 수많은 다양한 기질들의 중생들과 같이 놀아보지 않고는 내 양심에 대해서 남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또 남을 알아요 이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대승 아니고 다 방편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승도 홍익인간의 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는 자기 혼자 선정에 들고 진리 깨닫는 공부는 방편입니다 그 공부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방편으로 하라고 한 거지 거기서 거듭나서 뭘 해야 된다? 대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공부는 뭐니까? 양심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대승 경전에서 아라하니 되봐라 아라하니 돼서 해탈해 들어봤자 대승 내가 부처 돼서 모든 중생 다 깨우치게 해줘야지 하고 잠깐 발심한 사람만 못하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발심한 사람은 지금 뭐예요? 홍익악당에서 말하면 신사죠 신사만 못하다 왜? 잠깐이라도 참나 느끼고 참나의 뜻이 육바람이라는 걸 안 사람이 참나의 안주에서 살아도 그게 육바람이지 모르는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 했는지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공부가 뭔지 공부가 뭔지 아니까 이 양반은 이제 공부 시작점이 있어도 공부가 뭔지 안 사람이 더 멀리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더 레벨이 높은 것 같아도 공부가 뭔지 감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높은 공부 부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건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하늘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성령을 따르냐예요 양심을 구현하느냐예요 당장 내가 결과적으로 내 애고 입장에서 완벽한 답이 나와야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답이다 과정이 과정이 양심에 접속해 가지고 양심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진리 14조의 진리를 인가하면서 이 진리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늘한테 맡기는 사람이 접속인과 맡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우주를 구원한다 그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일신을 구원할 겁니다 접속인과 맡김으로 양심과 수작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양심과 수작 이 과정이 답이다 이거 주목하세요 일일 일생입니다 하루 한 생으로 생각하고 내 역량껏 내 상황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더 결과를 통제하는 겁니다 육바람일을 내가 진심으로 지켜버리고 양심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수작해 버리면 결과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결과를 멋지게 늘려다가는 양심을 소홀히 하다가는요 인간은 끝없이 육도를 돌고 탐진치 속에서 헤매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중생의 삶 밖에 안 된다 나도 남도 즉 그러니까 중생은 자해해타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걷는 존재고 보살은 자리이타 나도 구원하고 남도 건져져요 뭘 잘해서요 미래를 봐서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진선미를 온전히 아테네에서 구현하려고 영양껏 상황껏 내가 아테네 아니고 다른 데 파견된 건 아니니까 아테네에서 하자 아테네에서 도망가서 아테네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도시 가서 하자고도 했어요 내가 하느님한테 명령 받기를 아테네에서 하라고 그랬네 안 갑니다 내 영양껏 상황껏 하늘과 수작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2000년 넘게 소크라테스의 혜택을 입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이 하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성령이 하란 대로 살았다 결과를 완전히 맡기고 사시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충실히 했느냐만 집중하지 모든 성인들 도인들은 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오늘부터 정토에 사실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 자명하시면서 참나랑 잠깐이라도 내 내면에 있는 순수의식과 접속하시고 다른 거 아니고 나라는 존재감 이 나는 애고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남하고 구별짓지 마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우주를 통으로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차라리 생각으로 만약에 관념으로 풀어가더라도 우주가 전체가 나인데 나라는 존재감은 뭐지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라고 하더냐 육바람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조 진리는 육바람일을 더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14조의 진리 육바람일의 진리를 인가하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하느님하고도 만났어요 하느님이 오늘 하루 내가 뭘 하기를 바라는지도 알겠어요 14조 진리 육바람일의 진리 그거 하면 됐잖아요 왜 결과에 집착하느라고 오늘 좋은 업을 못 짓느냐 말이에요 오늘 선업을 지어놔야지 내일이 열리는데 오늘 결과에 전전긍긍하느라 선업을 못 지어버렸어요 그럼 내일도 빤한 거죠 더 어두워지죠 오늘 내 역량에 맞게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었다면 명상도 했고 육바람일을 보니까 명상하라 명상도 했고 그러면 남하고 나눠라 남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역지사지도 해봤고 양심에 부끄러지도 안 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남하고 조화도 이뤄봤고 진리를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정진력 내봤고 이랬으면 결과는 내일 더 밝아질 거는 따는 당상이잖아요 빛 안에서 참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살았는데 내일도 빛이지 내일도 하느님 아니지 어디 가겠어요 인류가 이걸 모르니까 다 고생하는데 종교별로 문파별로 하도 찢어놔 가지고 공부하시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뻥을 뽑으세요 한 그림만 더 그릴게요 시간이 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오늘 오늘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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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못지 않은데 오늘 제가 재밌네요 저도 오랜만에 오프 강의하는 것 같이 재밌는 유교에서 오늘 유교로 시작했으니까 학문의 도는 구방심이다 양심 찾는 거다 그럼 다른 말로 대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죠 대학에서는 학문의 도는 대학 지도는 뭐라고요 명 명명덕이다 이게 양심이다 너 안에 있는 밝은 덕성을 다시 되밝히는 거다 동사죠 그 다음에 신민 새로워지는 백성들 백성들이 스스로 새로워지는 걸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신은 친하고 통해요 백성들을 친해하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극한 선의 경제까지 나아가게 하라 이게 대학의 이념 세 가지입니다 대학의 이념은 너의 양심을 개발하라 이 양심이 뭐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유교식으로 그리면 이미지 4단 터져나 보세요 양심이 뭐라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왜 제가 과정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이 이번 선거도 있죠 난 어떤 결정을 내야 되냐 결론을 정해놓고 덤비지 마시고 참나에 접속해서 먼저 몰라 괜찮아 자명하시면서 자명하고 선명한 이 참나랑 고요한 참나랑 만나셔서 그 참나 자리에서 올라오는 측은지심으로 남을 나처럼 이해해 보시고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혐오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거기서 올라오는 사양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좀 겸손하게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비지심으로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찐찜한 건 찐찜하다 정확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이고 이게 양심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양심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대로만 사신 분들은 지극한 선업을 지으신 겁니다 사실은 지선의 업을 지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둘이 아닌 게 이 공부가 자리이타 불교식으로 자리이타가 두 공부가 아닌 게 내가 먼저 내 양심을 이렇게 펼쳐서 남을 대했으면 보세요 남을 내가 나처럼 사랑했고 남한테 양보했고 남한테 죄 안 지으려고 했고 항상 자명한 판단만 하려고 했으면 백성들은 이미 도움을 받은 거예요 친혜를 입은 거고 이미 백성들을 새롭게 백성들이 새롭게 되게 도와준 거예요 자리 안에 이타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대승입니다 나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우주 전체를 밝히는 공부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우주 전체를 밝히는 공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나를 밝혀서 또 다른 나인 다른 중생들까지 다 밝게 만들겠다 지윽한 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건 무량이죠 지윽한 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텐데 오늘 역대급 찍었으면 내일 또 역대급 찍을 수 있는데요 무량한 거예요 그렇지 이 지선이란 것도 결국은 영원한 목표지 현실 안에서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자는 것뿐입니다 이게 대학의 공부의 핵심이에요 유교는 이거밖에 없다 선비들이 추구했던 건 이겁니다 참 선비들은 참된 선비들은 다 이거 원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선비 옷을 입고 조선 사회를 난도질 하긴 했지만 참 선비들이 공부했던 건 이거다 양심 구현한다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양심 발현한다는 것밖에 아닌 거 아시겠죠 육바람일 총출동하면 보살이고 사단 총출동하면 군자예요 그럼 이 군자가 하는 게 뭐겠어요 자 대학에서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재미없지만 봐주세요 자 보세요 격물치지는 뭘 아는 걸까요 이거 알아내라는 건데 이것도 양심 구현이죠 의심 없이 의심 없이 양심이 이니에지라는 거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이니에지로 불러가더라 그럼 성의정심은 뭘까요 이거 양심에 양심에 진리를 인가한 거라면 성의정심은요 성의는요 의지를 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거는요 원 보리심이에요 의지를 내라 내 보리심이 내 양심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사단으로 생겨먹었다는 거 알았으면 사단을 간절히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읍이다 간절하게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좀 해라 대학에 아주 리얼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단 아닌 거 그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 미워하듯이 해라 여러분 악취 아무리 좋아해도 악취 나면 잠깐 놀라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이쿠 하고 놀래라 감정에서 구현하라 여기서부터 이미 실행입니다 감정에서 구현하라 마음에서 실행하라 행보리심입니다 행양심이죠 유교식으로 말하면 자 양심을 양심의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본 다음에 양심 안에 있는 진리가 이니에지라는 거 이니에지라는 거 알아내고 격치 격물치지 격물치지만 해도 성인인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이니에지인지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닦아야 알거든요 공부 엄청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의지를 내서 해라 추구해라 하고 싶어해라 해요 성의 정심은 의지는 하고 싶어해라 양심을 실천하고 싶어하고 감정상에서 내 희노애락에서 실천을 먼저 해라 수신은 몸에서 실천해라 여기서는 맘에서 실천해라 몸에서 실천해라 제가는요 집에서 실천해라 치국은요 나라에서 평천하는 천하에 나아가서 해라 이게 다른 거 있을 거 같으세요 여기 근데 여기 뭐가 빠진 게 있죠 아니 양심 양심 각성을 해야 격물치지가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격물치지래요 그러니까 대학에 뭐라고 쓰냐면 양심 만나는 법을 마음을 먼저 그치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은 그 다음 안락해질 때가 온다 이때가 참나 각성할 때 양심 각성할 때 그때 려 연구를 하면 득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걸로 대학 끝입니다 대학 끝 양심 각성 먼저 하라고 써놨어요 양심 각성 한 다음에 지정 정안 그 다음에 려 득 고민하면 반드시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다 그 다음에는 그걸 반드시 하고 싶어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싶어 하고 감정상에서 올바르게 구현해 봐라 희노혈악을 이니에이지로 경영해 봐라 그럼 끝이죠 희노혈악이 이니에이지로 경영하면 끝이에요 정심에서만 이미 구현돼도 끝이에요 내 희노혈악이 이니에이지로 경영되면 끝이죠 몸에선 당연히 나오는 거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행이라는게 또 사람들과 부대끼어야 된다니까 또 사람인들이 찾아가야겠다는데 초점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 사람들 아니라도 일처리 모든 것에 부딪히면서 내 희노혈악이 요동하는 걸 보면서 계속 양심으로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홍익인간의 돌을 닦는 겁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 위에다 안하고 옆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거 이쪽 사람한테 못하게 되고 이게 다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 없으면 이 전체가 꽝이에요 내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자명한 걸 추구하는 양심이 발동을 안 했는데 격물치질을 어떻게 하며 성의정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사도가 안 되고 견성 못하고 보살 못 되듯이 양심 각성 못 하면 군자 못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교에 도전했지만 양심 각성 한 일부만 군자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또 걱정이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걱정돼서 못 참고 다시 몰아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결론 낼까요? 이니에지를 이제 경까지 포함해서 육바라밀로 그려봤어요 이게 여러분 4단 출동이고 육바라밀 출동입니다 통합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4단 육바라밀 총출동 이게 원하나 더 그리고 몸뚱이 몸 신자 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음이겠죠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면 정심이고 그쵸? 그게 이 몸뚱이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겠어요? 육바라밀이 밖으로 표현될 때 이게 수신입니다 이 몸뚱이는 어느 집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문에 가정에 이 가정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되고 이 가정은 어느 나라 그리고 천하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밖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출동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빛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한다 지혜는 어디서 시작한다 양심에서 시작한다 양심에서 양지 양심의 지혜와 양능이 이게 출동해줘야 이게 불교에서 반야와 방편인데 아는 것과 하는 것 양심은 원래 알아요 진리를 알고 있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요 양심은 양심은 원래 남을 사랑하고 정의로울 수 있어요 사랑과 정의가 터져나오고 진리가 판정이 되는 게 여러분 양심이 발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돕는 게 거두는 게 양심 성찰일 뿐이에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여러분 영양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일일일생 하루가 한생이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시면서 영양껏 상황껏 하세요 이거 하나 그림 그려두고 싶어요 지금 기본기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거 착 그려서 벽에 붙여두고 싶네요 어떠세요? 군자도 이게 군자도인데 어려우세요? 군자도 사도에도 보살도 보리도 이게 다를까요? 다 하나입니다 내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격물치지는 그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요 태계 선생이 성악십도에 그려놓은 그 우리 태계 선생께서 성악십도에 그려놓은 마음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리셨는지 이게 조선 선비들의 모든 결론입니다 자 마음이라고 써놓고요 허 령 지 갑 이래놨어요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이에요 우리의 가장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신령하되 알아차리고 있다 항상 유교 선비들이 생각한 마음부터가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랑 다르죠? 텅 비어 있고 신령하면서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유교 선비들이 생각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본성 이렇게 써놨어요 본성은 어떻게 생겨먹느냐 인 예 의 지 자 십자가죠 자 유교가 생각하는 이 이 마음이라는 걸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인데 이 영은요 진리 인위의 진리 본성을 품은 영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라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면 벌하시는 거다 즉 하나님은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인류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 율법이 내리기 전에도 로마서 초반에 다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양의 유교 선비들한테도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복음적 율법 사랑의 진리가 뭔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한테도 가르쳐 줬습니다 인도 도인들한테도 가르쳐 줬습니다 고살들한테도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가르쳐 줬고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하시는 거예요 저 율법 못 받았는데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나는 이미 너희한테 다 알게 했노라 하니까 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고 벌을 하는 건 하나님이 잘못합니다 룰도 안 가르쳐 주고 벌을 하면 안 되죠 다 알 만하게 해 놨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이게 이걸로 이제 총정리 요거를 정확히 실험을 통해 알아내시면 일지보살이다 게임으로 치면 1레벨에 도전하세요 단 일지보살만 되면 제가 톨게츠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알면 그 이후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내면의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주 어디 태어나든 열심히 살면 돼요 자기가 처한 데서 그래서 화엄경 초발시 공도품의 일지보살 이상의 보살은 우주 어디든 파견 가서도 어디 가서도 육바라밀의 진리로 중생 구제할 생각밖에 안 한다 자 그럼 일지는 이미 칠지가 칠지를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죠 일지는 찰라 칠지라는 얘기입니다 찰라 찰라 성인 못지 않아요 반대로요 홍의각당 신사는 이미 찰라 일지해야 되지 않나요 자 이미 참나 알았는데 참나가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신사 될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멘토들한테 또 배웠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알고 무식을 면하고 참나를 만나니까 참나만 만나도 이게 육바라밀 덩어리인 줄 아주 모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알려드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참나 만났을 때마다 내가 관대해지는 거 내가 좀 더 남을 측은해하는 거 좀 더 정의감이 생기는 거 좀 더 인내력이 느는 거 조금 더 자명해지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내 안에 양심 있네 내 안에 진리의 마음 있네 아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이미 신사만 되셔도 뭐라고요 찰나 일지다 일지는 찰나 칠지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하신다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 오늘은 강의만 한 시간 더 했네요 아쉬워서 오늘은 저기 6시까지 톡톡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게 여러분 긴 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